부산 소방재난본부가 18일 남구 한월고등학교 1원에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등 실증 실험을 실시했습니다. 전국 최초로 이뤄진 이번 실험은 철거 예정인 빌라에 화재를 발생시켜 연기의 양과 이동속도, 현관문 개폐 여부에 따른 위험성 등을 확인했습니다. 이 밖에도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과 가스 농도별 위험성을 공유했습니다. 이 밖에도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과 가스 농도별 위험성 등을 사용했습니다.